서연이가 좋아하는 음악 장면은 어떤 가능한가요? 힙합을 만들어냈어요! 힙합을 만들어냈어요! 힙합을 하려면 모자를 써야 돼 어제 채영이랑 보면서 다현이! 다현이 만났다! 언니 만났다! 이러면서 부정하시면 채영이랑 들어있어 언니 만났다! 언니 만났다! 이러면서 만났다! 괜히 지연이 방이랑 가까워서 언니 만났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화날 때 이러니? 우리 뭐하러 왔어?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역할 바꾸기! 하영 언니입니다! 키워야 될 거 같아 언니 오늘 뭐예요? 자, 오늘은 과자집이랑 케이스를 언니 왜 이렇게 목이 걸그레졌어? 아, 못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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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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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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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영은 언니 왜 집에 가지? 그럼 오늘 맛있게 만들어 볼까요 아! 그럼 오늘 맛있게 만들어 볼까요? 왜요? 아니, 시작 끝이에요! 그만 말해 이제! 네! 그만 말해 이제! 알았어, 알았어. 진짜 미안해. 아,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렇게 웃지 마세요. 정보가 안 돼. 그 말을 언니가 해서 진짜 웃기다, 언니. 야, 뭐 쨍이? 이제 한 번 쨍이? 그리고 진짜 쨍는데! 그리고! 사랑 좀 해봐, 언니. 너 좀 짰어. 아, 맞아요. 자극적이야. 자극적이었어. 짰어. 짰어. 마지막. 왜? 아, 정말. 심장 떨어져, 심장. 내 시점, 내 지구에서! 내 시점! 지원이는 우선 목을 많이 풀어야 돼. 아, 맞아요.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Follow me now! 너와 함께 가볼래! 오빠를! 오빠를!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야! 야! 이거 수제야, 이거? 야! 야, 너 진짜 어이없다. 저 나한테. 서퇴한 소리이야. 뛰어든 같아. 두, 세! 제가 아까는 일부가 Só가 gar를 Sta Vlog 1, 2, 3, 4 생아, 너 따라해줘? 생아, 너 따라해줘? 생애, 너 따라해줘? 도전 그래야 그러지? Take a little time 손에 쥐어진 작은 화면 그 속에 Take a little time 손에 쥐어진 작은 화면 그 속에 야 진짜 오바를 내가 언제 그 오게 가사가 안 들려 다음은 규리 언니 이렇게 둘이 이렇게 둘이 아주 더 멀리 아주 더 멀리 서현이! 위고의 Turnaround 온전히 Turnaround 다시 따라 Turnaround Turnaround 발음 왜 저래? 마지막으로 어 나 지연이 펼쳐진 파노라마 너로 다 치르지 마 펼쳐진 파노라마 너로 다 치르지 마 펼쳐진 파노라마 너로 다 치르지 마 나에게 도착하며 규리 언니 파노라마 나에게 도착하며 파노라마 파노라마 나경이는 스케줄 끝나고 밥 먹자고 아빠한테 그래도 나경이 맞아 맞아 아빠 아직 스케줄 중이라고 아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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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되게 어려운 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연이 이거 많이 허 허 허 지연 언니 약간 흘린 눈으로 이런 거 엄청 많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MBTI 똑같아서 그래 하영이가 습관이 진짜 많아 제가 맨날 떨어졌어 아 왜 하나도 없나 잠시만요 아니 맨날 떨어져 어 규리 언니 하는 건데 습관이야 아 아 아 아 형 똑같은 거 아 아 약간 이런데 아 아 꼭 만나 안 되는 그게 하나 있어 아 혼자 한참 생각해 보다 해 촬영 중인가봐 촬영 중인가봐 촬영 중인가봐 촬영 중인가봐 이렇게 물어봐 예뻐 예뻐 계속 이렇게 제가 보는 거는 금이 그림자 미녀 요즘 또 빠졌어요 제가 네 빠져 계시고 따라 하시고 홍역은 홍역은 너만 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야 홍역은 너만 쓸 수 있는 특권 같은 게 아니거든 홍역은 너만 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야 맞아 그거 어 그렇구나 자 혹시 멤버들이 보면서 이야기 해줬나요 피드백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악역을 맡았었는데 거기서 욕을 하고 좀 못되게 얘기하는 것들을 따라 하더라고요 따라해 따라하는 걸 좋아해 연습실 들어가면 이제 안녕 난 선미진이야 안녕 나는 선미진이라고 해 안녕 난 선미진이야 이러고 들어가자 나경이 오면 미진아 왔어? 막 이러고 나경이가 이제 반 친구를 이렇게 치마를 이렇게 탁 거쳐서 밟는 게 있는데 이제 저희 들어오면 다 샤아악 맞아요 플로버가 있어서 프로미스 라인도 있어서 그래서 오늘이 있어 오늘이 있어 오늘이 있어 오늘이 있어서 테러미는 행복하고 플로버도 행복하고 앞으로도 야호 신빈님 해가 정답 음 유 유 노래 주세요 아니 노래 주세요 아니 노래 주세요 스티커 더 있어? 더 있어 너 되게 새침하게 물어본다 지집애아 스티커 더 안 된가요. 미안. 나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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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나가! 나는 그거. 안녕하세요. 뭐가 무서워. 언니 아까 뛰어나는 거 다 봤어요. 소리를 안 들려. 아니야 근데. 언니. 진짜 좋아하는 맛이에요. 마시냠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죠? 저 행사 타는 뭐야? 네 안녕하세요. 근데 그날은 세상에서 제일 예쁜 표정으로 세상에서 제일 예쁜 표정으로 없지. 간이 맛있겠다. 하얀! 아 이건 알겠다. 초콜릿 초콜릿. 초콜릿 초콜릿. 초콜릿 초콜릿. 왜 가리비가 있는지. 안녕 나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이 나경이야. 수족관을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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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족관을 운영하는 나경이야. 비꼬리 비꼬리. 맨날 놀래. 마이니치 비꼬리. 짠 짠 짠. 너 비꼬리. 아 비꼬리. 아 비꼬리. 아 비꼬리. 왜 이렇게 했어?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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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빵 구웠어요 사장님? 뭐 파방. 하하하하. 차연아 뭐라고? 목회배. 하하하하. 왜 이렇게 잘 따라해? 하얀 언니 파. 하얀 언니. 하얀 언니. 아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건 제가 따라 썼어야 돼요. 이게 비하인드가 있는데 채영이가 원래 재채기가 퀸쭈. 이었어요. 저희가 재채기를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놀려가지고 고치려고 하다가 와바바. 릭. 캬. 로 변했거든요. 지금 더 놀리면 조만간 와바바. 로 변할 예정이에요. 어떻게 한번 따라 하실 거예요? 그냥 넘어간 줄 알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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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버. 맥쭈 맥쭈 아이시. 데만. 맥쭈 맥쭈.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왔다네. 추적 유명크 러버 1 추적 皆さん